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그래요. 괜찮아요. 세웅씨. 세웅씨는 두 손 다 되기 좋은데요. 하나 둘 셋. 자 이런 걸 주고 우리가 키웍짱이라고 하죠. 자 세웅씨가 사실은 우리 드라마 현장에서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밝은 에너지를 상상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 세 분 역시 잘하셨습니다. 잠깐만 들어주시고요. 네 감사합니다. 지성씨 세웅씨는 잠깐만 그대로 계시고 왜 모시냐면 이분들하고 같이 또 찍으셔야죠. 정미나씨 두 분은 이제 마취통증의학과 팀입니다. 자 우리 여자 연기자분들을 가운데로 보시고 네 좀 전에 뒤에 잘 보셨죠. 세웅씨는 우리 저기 뭐야 잘 보셨죠. 세웅씨 가시는 거. 민아씨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. 네 그래요 그래요. 네.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밝은 에너지를 의사회원을 통해서 보여드리겠다는 의지를 담아서. 자 가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이야. 밝은 에너지 풍풍. 안담도 저기. 그 예쁜 표정 하나에. 그렇죠. 예쁘게. 네 조금만 내릴게요. 왜냐면 얼굴을 가리니까 조금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잘하셨습니다. 그러면 잠깐 이제 지성씨와 한참 자리 들어와 주시고요. 그다음에 네 김혜진 씨 나와주시죠. 엄마와 딸들. 엄마와 딸들. 엄마와 딸들.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밝게 하고 손을 한번 힘들어 주시죠. 엄마와 딸들. 그래요. 자 역시 가운데 보시고. 자 엄마와 딸 두 분도 함께 밝은 에너지 갑니다. 아 그리고 일단 고 그렇죠. 네 아우 예쁘다. 네 엄마가 예쁘시니까 따님도 예쁘십니다. 네 오른쪽에서 한번 가시고요.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밝은 에너지 갑니다. 네 밝은 에너지. 네. 그래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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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희가 즉석으로 부탁을 드렸지만 이렇게 바로 멋진 포도를 취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. 자 이기영씨. 그리고 신동훈 씨 나오시죠. 두 분은 의사가 아닙니다. 한 분은 검사. 한 분은 간호사인데요. 간호사인데 일단 팔짱 먼저 한번 끼고. 네. 제가 여기서 큰 스포일러를 하나 나눌 수 있습니다. 두 분은 두 분입니다. 네. 두 분인데요. 자 이기영씨. 네. 계시면서 일단 손을 앞을 보이시고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. 손을 일단 흔들어 주시고. 그 자리에서 제가 셋 하면 에너지 나갑니다. 아시겠죠. 에너지를 내요. 네. 제가 일단 흔들어주세요. 앞을 보시고. 자. 네. 앞을 보이시고. 앞을 보시고. 에너지 발사. 야. 자. 그리고 오른쪽에서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잘 하셨습니다. 자. 그대로 계시고요. 그대로 계시고. 여기저기저 다 나오시죠. 자체 사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성씨가 저 제일 반대편. 그리고 그 옆에 이세영씨. 그리고 정미나씨. 김혜은씨. 신동미씨. 이규형씨. 황기씨. 손으로. 어. 손으로 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자. 우리 여자연기자분들 가운데로 보시고요. 앞쪽으로 한 발만 더 나와주시죠. 더 나와주시고. 더 나와주시고. 좀 붙어주시죠. 네. 붙어주시고. 네. 붙어주시고. 자. 이번엔 이제 다체 샷을 갈텐데. 다체 샷을 갈텐데. 두 손 다 쓰셔도 됩니다. 네. 오늘의 컨셉은 에너지. 밝은 에너지. 자.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밝은 에너지. 하나. 둘. 셋. 네. 앞에 보시고. 네. 조금 손을 내려주세요. 얼굴이 잘 보입니다. 네. 조금 내려주세요. 네. 손만 내려주시면 됩니다. 조금 내려주세요. 얼굴이 잘 보입니다. 네. 잘하셨습니다. 그대로 계시고요. 자. 조선환 감독님. 네. 감독님께서 올라오셔야 이 무대가 완성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평소 지장. 벅장. 웅까지였습니다. 웅까지. 조선 감독님. 어. 가운데로 보시겠습니까? 좋습니다. 자. 그러면 가운데. 자. 조금 더. 조금 나와주시고요. 네. 자. 오른쪽. 저희 쪽으로 한 갈만 나와주세요. 왜냐면 가운데 쓰셔야 되니까. 제가 있는 쪽으로 한 발짝만. 예. 잘하셨습니다. 네. 감독님 밑에 잘 보셨죠? 예. 이제 의사연 통해서 우리 밝은 에너지를 감독님과 함께 더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. 하나. 자. 예. 더 붙어주시고요. 자. 먹어보겠습니다. 하나. 둘. 셋. 발사. 네. 얼굴은 밝게. 밝게. 네. 네. 잘하셨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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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ליс 다만 fem이나 세조사. 네. 뭐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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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óźniej. 네. 감사합니다.